아 괜찮아 솔직히 굴 그냥 먹어도 맛있어 굴 굴 아 굴?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너무 행복한데 굴이요? 굴이요? 다이어트도 해야하니까 영양가 있는 미네랄과 철분? 이런 게 들어있는 굴을 선택하게 되죠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굴 엄청 많아요 피부에도 조금 스테이 나죠 맞아 맞아 와우 대박 아 좋다 아 내 매실초 네 를 하이 하이 타피 타피 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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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롬 여기가 되게 있어 보이네 저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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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그래. 저거지? 맛있겠다 아, 우리 둘 가야지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, 너무 먹고 싶다 경수진 회원님? 네? 이건 안 가져오셨나요? 이건 안 가져오셨나요? 어! 아우, 죄송합니다. 아우, 죄송합니다. 저건 제가 그거는 신선하게 먹어야 되겠는데 먹는 거 다 나오길래 신선하게 먹어야 되겠다 욕심이었네요, 죄송합니다 아우, 너무 맛있는데? 진짜 신선하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아우, 아우 아우, 아우 아우 응? 와, 진짜 신선하네 굴을 가야 돼 굴을 가야 돼, 진짜 아이고, 아우 와 소스에 한 번 또 음... 누가, 음악을 들었나요? 아, 입에서 나온 소리 아, 입에서 나온 소리 아, 입에서 나온 소리 야, 저... 아우 아우, 아우 아우, 아우 아우, 아우 아우, 아우 아우, 아우,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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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